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은 후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이라 하시기로 곧 사람에게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듣고 성도님들께서 짧은 찰나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일 가운데 이런 저런 모양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 오늘 설교 제목 제목부터 참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조금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에게 공통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지시하시는 바가 저희들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의 지시하심 가운데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첫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희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리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류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가 모아둔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을 만나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나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참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유대의 선민의식 가운데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를 하면 자신들 또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직접 찾아갔고 그들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무엇인가 달랐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오늘 10장 후반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큰 용기를 가진 것이고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본이 되는 아름다운 순종이고 믿음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본이 되는 그 베드로의 순종의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워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시간이 제6시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12시쯤 되는 시간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시장함에 먹고자 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통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요 로마 군대의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 신격화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신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 결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또 많은 구제에 힘쓰고 또 무엇보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고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오늘 기도해야겠어 라는 강한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긴밀히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분명히 나를 부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이 왜 축복인가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대화를 한다는 건 어쩌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깨달아지기라도 하면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요 저희의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루고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 나의 개발을 이뤄야 하는 그 시간 내려놓는 것만 같습니다 누릴 수 있는 나의 즐거움, 나의 심과 휴식 등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뭔가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의 강구에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만 봐도요 아무에게나 저희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거리가 가깝고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법한 사람에게 또 때로는 내 요구를 들어줄 거야 라는 어떠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밀한 나의 속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빚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기도는 말하는 이도 없고 듣는 이도 없는 허공에 그저 외쳐졌다 사라지는 헛된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예배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아름다운 순종의 문을 여는 그 시작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그분의 음성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갖고 내 귀가 메어져 있는데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번에 거부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그 유대의 전통과 율법이 근거가 된 건데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내세운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저희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어 아멘하고 그냥 먹었어야지 순종했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멋지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취해도 되는 짐승 또 취하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것을 성실하게 따랐던 것이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깨끗하다 한 그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환상의 의미를요 계속 생각합니다 터붓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콜링을 받았을 때 이런 상태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갑작스러운 그 한 문장의 말씀에 그 의미나 뜻이 도무지 헤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며칠이 지나도 그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에서 절대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라고 성령을 통해서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발을 내딛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너무나 디테일한 방법으로 베드로가 행해야 할 발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신 것 모두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이해하지 못했던 그 환상의 의미도 베드로에게 이미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성령을 소멸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저희들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의 좋은 방향으로만 인도하신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성령이 예수님을 너무나 힘든 그 상황으로 몰아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그 성령께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의심 없이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거나 혹은 순종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 명령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삶에는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또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일해주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그 순종은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히게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바로 그가 이방인들 앞에서 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자의 모든 이의 재판장이 되심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과 또 일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삶의 존재적인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죄인된 그 신분에서 이제는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그 은혜는요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는요 앞으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철저한 그 유대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과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가진 마음과 생각과 그 가치관들의 틀이 깨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베드로의 순종인 것 같았고 이방인들에게만 어떠한 열매가 맺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그에게도 주실 은혜 또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의 순간에 있었던 자들에게만 은혜가 부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래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처음에 우려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이 정제가 쏟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오늘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그들의 말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라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저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강박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지만 저희 엄마께서 작년 12월에 암진단으로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드리면서요 전에도 한번 나눴듯이 힘든 상황이 오기는 했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크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함께 이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막 소망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3월쯤 되었을 때 저희 가족들의 마음의 힘이 점차적으로 작아져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항암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여러 큰 부작용들이 심하게 저희 엄마에게 나타나면서 그 암이라는 질병은 생각 이상으로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줬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보여지는 그 현상들이 쉽게 외면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때에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엄마에게 중보를 흘려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지금의 이때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의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의 중보를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보내달라고 더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제가 사역을 하러 저는 교회에 나와 있었는데요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엄마께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받으시자마자 지금 예배 중이야 끊어 하시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고 아프신 중이어서 저희 가정에 손님이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제가 없는데 누구랑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지 참 의아했습니다 한 시간 뒤쯤에 엄마가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엄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요 토요일날 너무나 이른 아침 시간에 엄마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모르는 번호여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받으셨는데 전화를 걸어오신 분은 저희 엄마의 사촌 오빠의 아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외숙모님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서로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서 또 오랜 시간 왕래를 못했던 연락도 거의 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혹시 어디가 아픈지 별일이 없는지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사실 나는 지금 암 진단을 받아서 많이 아프고 힘든 중이다 라고 간신히 대답을 하셨는데 그분이 수학에 너머로 너무너무 소름이 돋는다 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깜짝 놀라시더랍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감당하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질병의 치유가 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몇 십 년째 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구역에 신방을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너무나 강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의아하게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왕래하지 못했던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하라라는 감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서 정말 어떤 주체할 시간도 없이 바로 전화를 거셨는데요 저희 엄마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놀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사촌 외숙님 부부께서 구역 신방을 마치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또 저희 아빠와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려주셨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숙제로 남아 있었던 그 부분을 이루어주시고 가셨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에게 영접기도를 시키셨던 겁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물으셨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은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뜨겁게 저희 엄마를 위한 중보를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너무 보통 기도가 아닌 것 같았다라고 너무너무 그분의 기도에 힘이 막 느껴져서 눈물이 절로 나고 힘과 위로가 막 샘솟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마음의 힘이 줄어들고 있는 그때에 너무나 정확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가족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제가 그 권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저에게 반복되어져서 돌아오는 대답은 계속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끊임없이 이 말만 대내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마지막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힘과 그 진심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전달이 되면서 저도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했던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저희 가족들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권사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더욱 쓰임받기를 나누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제가 이 감사한 일을요 몇몇 지체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분들 또한 저의 은혜 나눔으로 인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이름을 높이며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 가운데 저희들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그분 앞에 함께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말씀이 명령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저희들의 순종으로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올해 저희들이 힘쓰고 있는 전도와 성격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저희들 이찬양 함께 고백한 후에 말씀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하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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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